공병호 TV의 공병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수조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70세 국무총리에 이어서 70세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75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서울시장도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2006년도 45세 오세훈 시장에 당선된 바가 있고 박원순 시장도 2011년 보궐선거에서 55세 나이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2011년 보선 때 당선된 박원순 시장 당시 나이보다도 많아진 오세훈 저 시장을 포함해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그때 그 인물들이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의 공직자가 좀 더 젊어지고 다양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과거의 오랜 경험이나 쌓아온 지식 혹은 나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대개 이제 절제된 그런 분노를 잘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이재웅 창업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그동안 가져왔던 걱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너무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 특히 지도자의 늙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늙음이란 것은 곧바로 늙은 생각과 동의이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정책과 제도를 낳고 사회를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사람들이 당과 정과 청을 장악하고 내놓는 정책마다 고루한 것을 보면서 다시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사람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일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공직자의 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들에게 익숙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언론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들이 시대 변화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 그런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나 행동들에서 너무 많은 옛날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젊은 세대에 운운하지만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항상 따로 놀 때가 잦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진짜 생각하면 지금 당장 표를 더 얻겠다고 지금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내서 쓸데없는 짓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월 24일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신임 한국경제학계장인 연세대 전진욱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올해 한국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온 그런 답은 꼭 올해가 아니고 정말 한국의 기성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출산이고 뭐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명로하지만 이게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떨어진 생산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공교육이 창피할 정도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육부분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인터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공교육이 창피할 정도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육부분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교육부분이 아마 평생을 종사해 온 분이고 지금 대학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계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교육의 생산성이 무너졌고 교육부분 생산성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자사고 외고 국제교도를 다 없애버리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다음 세대가 뭐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 없애버린 겁니다 2025년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나면 그동안 교육수요가 분산됐던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서 전통 명문 일반고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거죠 지금은 결과적으로 좋은 학군 잠실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 눈에는 자식 세대의 앞날을 걱정하는 진정으로 걱정하는 지도자들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당대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그러면 또 그 신용을 하는 거죠 다음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뭐라고 운운하지만 그냥 그것은 입으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재용 다음 창업자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 것은 사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속에서 미래를 위한 생각이라는 것이 전혀 나라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말은 번드르게 하지만 2025년 또 그나마 교육수요를 분산하고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줬던 자사고 외국 국제국을 폐지하고 모든 그런 아이들한테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겠죠 무리를 했으라도 그러나 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다수가 그러니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니 어떻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가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뭐 저 눈에는 그냥 보이죠 그게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여서 교육부분의 생산습관이 나지면 뭘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기를 안 낳는 거죠 이런 걸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 허연 사람들이 뭐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른 걸 보면 그냥 다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이재용 씨 이야기를 기담아 참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늙어가 가지고 늙은 생각과 늙은 정책과 늙은 제도가 차고 넘치니 어떻게 앞날을 기약하겠냐 이야기 앞날을 기약할 수 있으면 누가 시입장 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희망이 있어 앞을 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재용 씨의 주장이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시위적절한 그런 지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좀 젊어져야 정책도 좀 젊어진 정책이 나오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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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